춘천사업연합회가 보물제 77호 고려시대 석탑, 춘천 7층 석탑 사리암 이윤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. 지난달 31일 춘천시 역사공원에서 봉행된 봉안식에서 사업연합회장 백운스님, 한반도평화행복추진위원장 성훈스님 등 4부대 중 6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사리 3과를 봉안했습니다. 백운스님은 석탑에 부처님 사리를 봉안함으로써 춘천시가 부처님의 품 안에서 모두 평안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춘천시는 이윤봉안식에 따라 7층 석탑 월양을 그대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